아시라이프입니다. 아시라이프구요. 이번에 나온 드리프트 퀸 데빌 핑크버전입니다. 블루버전하고 핑크버전이 완전 다른데 핑크에요. 핑크 자 LED자왕 한거구요. 여러분들도 바디 LED파리파리 하구요. 아시라이프에 파리파리 LED칩이 나와요.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동산까지 하는거 볼게요. 드리프트 하는거. 차 이름은 VITX 퀸입니다. 아 세요니? 세요니? 네? 세요니? 세요니? 아 이게 제가 영재비를 안잡힌다. 세요니? 일단은. 그냥 시들리를 볼 수 있는거에요. 드리프트 할 때 앞에 조형타이어를 계속 좌우로 두드러주시는거에요? 그니까 어느정도가 되면요. 두드럽게 해도 돼요. 두드럽게. 뒤에 중심이 뒤로 가면서 더 크면 지가 돌아요. 알았어 돌아요. 딱 안될게. 네? 다시 넣을게. 넣을게. 이게 조형이 약간 강력이 있어야될거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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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기 한 방퀴로 다시 세 바퀴로 한바퀴 두바퀴 세 바퀴를 틀면서 꾹꾹 틀면서 뗄게요. 아 더 틀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틀었어야 되는데 잘한다 잔다 하면 한국사람 못하잖아요. 잘한다 잔다 하면 안 돼. 잘한다 잔다 그러면 안 돼. 잘한다 잔다 그러면 안 돼. 못해요 그러면 아기밭처럼 잘하고 이런 사람들 오늘 그런 게 있어요. 네 굴럽게 당겨요. 이런 사람들은 못한다 못한다 그래야 돼. 좀 갈고 둬야 돼. 그래야지 잘해. 잘한다 잔다 그러면 잘한다. 잘한다 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. 봐봐 나를 오버하잖아. 잘한다 그러니까 바로 오버하잖아. 아 뭐야 잘 못해 그러면 노력하려고 한다고. 민족이 안 돼. 갈고 와야 돼. 내 스스로 갈고야지 안 돼. 남이 나를 안 갈고 주면 내 스스로 나를 갈고야지. 사이에는 하드. 아래에는 하드. 아까 힙했던 거 이제 여기서. 틀어가지고. 아싸 됐나. 아 또 내버렸다 그랬어.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. 보여주는 거예요.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보지 많을 거예요. 싼 차를 이동하면 됐잖아 그렇지. 오케이. 자 차가 무엇이냐 여러분. 자. 이 차가 무엇이냐. 이름이 뭐예요 이 차 이름이. 자. 이 차 이름은. 바로. 자 이제 오세요. 크쪽으로 오세요. 세차이. 카메라가 없으면 안 돼요. 드리프트 퀸이었습니다. 자. 배터리 있는 버전 없는 버전. 그 다음에 두 명기.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이 맞습니다. 드리프트 퀸이었습니다. 여러분. 대빈이라고도 부르지만. 드리프트 퀸이라고도 부릅니다. 킹. 아니라 퀸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